아침부터 똥딱똥딱 아침부터 똥딱똥딱 손뼉을 쫙쫙쫙 손뼉을 쫙쫙쫙 손뼉을 쫙쫙쫙 손뼉을 쫙쫙쫙 손뼉을 쫙쫙쫙 멍멍이 맛 냠냠먹고있어 손뼉이 하나씩 주는거야 너가 힘들어 보이는데 여우도 먹을 수 있는데겠지 솜섬이가 하나씩 쥐어주고있어요 솜섬이가 주니까 너무 친절하다 여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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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 여우야 맛있게 먹어 맘맘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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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야 빨리 먹어 엄마 도와줄게 여우 좀 먹자 송송아 여우 먹는 동안 솜섬이 잠깐만 기다리자 기다려 기다리는 중 맘맘먹고 있을 때에는 기다려요 맘맘먹을땐 기다리는 기다려 이거 한개만 주자 솜섬이 여우 맘맘붕 들어가있자 솜섬이 이거 되게 좋아해 솜섬이 이거 탈거야? 이거 딱 자세가 되있잖아 자 가자 출발 흐으우우우우 좋아한다 섬섬이 엄청 좋아한다 흐으추prochen 그 Dai datam giok 배달의 민족 주문 근데 여우, 솜섬이한테 큰 반응을 안한다. 잘했네. 엄청 좋아한다. 다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 거야. 아빠가 힘든 보람이 있네. 재밌었어? 또 해줘? 또 해야 돼. 또 해줘? 내가 보기엔 자기 이거 100번 해야 된다. 안전봐 잘 왔으니까 시작합니다. 또 해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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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어? 이제 아빠 조금 쉬자. 솜섬아. 아빠, 아빠. 솜섬아, 아빠 쓰러졌다. 계속 해달래. 계속 해달래. 계속 해달래. 또? 또 해줘? 그래. 엄마가 해줘래. 아빠가 힘드니까. 엄마 그네가 출발합니다. 엄마 그네가 출발합니다. 아빠 보내주는 사람. 아빠가 맨날 치우저 이렇게 태워줘서 잘 못 봐봐. 난리고 만 아주 그냥.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? 자기 타? 안 되지. 자기가 넣어줘야지. 이게 납작하게 한 다음에 위에 올려서 날면 돼. 타면 안 되지. 그 저기 위에 오류가 앉아있어 쏙 들어가는데? 앉아! 이러고 다니면 되겠네 아니 진짜 이렇게 매운 옷 당연히 되겠는데 쭈꾸미 쭈꾸미 이렇게 지하철 타고 되겠다 너무 안정적이야 너무 좋아하는데 앞으로 쭈꾸미 슬링백 하고 다녀야겠다 여기 구멍 뚫어서 머리 맞는데 올해 아이템 쭈꾸미 백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렇게 쓰담쓰담하면 기분이 좋아져 그렇구나 되게 핫 아이템이구먼 응 여 불어? 여기도 해볼래? 짜잔 뽀뽀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쭈꾸미가 쭈꾸미 척을 으르렁거렸다 아니 근데 너 말해 너무 귀여워 영호가 칭질기 쳐다 본다니 아니 근데 쭈꾸미 표정이 너무 평온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 말래 여우 오지 말래 여우가 뭔데 여우가 계속 약 올리고 있어 여우 들 수 있어? 오 됐다 여우도 가능하다 여우가 제일 무겁잖아 여우가 제일 무겁잖아 운동도 되겠는데 운동도 되겠는데 일령 운동이야 빼보세요 여우는 너무 무거워 여우는 백으로 불가능 아니 근데 왜 셋 다 다 잘있네 그러게 앞다리를 자기가 이렇게 받쳐봐 앞다리 아니 이게 지금 딱 엉덩이로 사실상 지지를 하고 앞다리는 그냥 앞다리는 안 펴도 돼 사실 여우 턱살로 받치고 있는 거야 여우는 너무 무겁구나 쭈꾸미 이거 봐봐 뭐야 이상하네 너 뭐야 이러고 있어 너 뭐야 이러고 있어 이거 봐 너가 했던 거야 여우 간다 여우가 간다 여우가 간다 여우도 편안한가봐 난리칠만한데 가만히 있네 쭈꾸미 간다 쭈꾸미 간다 도망간다 왜 이렇게 얌전해 여우를 탈출해야 되잖아 가만히 있어 탈출해봐 여우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냥 나쁘지 않은가 여기가 있는게 이거 뭐 낫배드 괜찮네 다 맛있어 아 이런 시바전용 백을 만들어야겠다 괜찮은데 자기가 이거 만들어봐 어 알겠어 이거 메고 우리 한번 나들이고 놀러가자 근데 허리가 나갈 것 같아 이거 들면 허리가 안 아픈 방법을 찾아볼게 여우야 재밌어? 너야 우리 이러고 쇼핑몰 가자 핵인싸다 이제 우리 여우빽 여우빽 야 근데 생각할게 없어 펭이도 무서워한다 뭐야 뭐야 이런 여우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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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이야 진짜 귀엽다 이거 여기다 아니 이거 너무 탱이도 잘해서 그렇게 잘했네 게라다 게라다 펭귄다 펭귄이에요 아니 이게 왜 예전에 랜시랭이 어깨에 고양이 메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고미탱이 여우를 메고 다니지 솔직히 고미탱이 멸만한데 여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얘도 편하네 아니 불안해하지 않네 좋아한다 우리 강아지 가방 개발해야 될까? 아 그럴까? 괜찮은데? 이러고 중요한 견도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괜찮은데? 근데 허리가 어깨가 빠질 것 같은데 그래 어 그런 걸 좀 보완해야겠다 사업 아이템 괜찮은데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이러고서 쇼핑몰을 다니는 거지 그치 애들이 궁금해한다 뭐니 해 뭐니 해 아까 너도 했었잖아 아 진짜 탱이 너무 잘 어울린다 탱이 너무 편안하게 있어 뽁뽁뽁뽁 뽁뽁뽁 뽁뽁뽁 뽁뽁뽁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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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뽁뽁뽁 뽁뽁뽁 뽁뽁